한글의 세계화에 앞장서시면서 또한 깊이 있는 필력으로 이 글씨 예술, 저는 좀 악필이긴 합니다만 이 글씨 예술을 승화시키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, 더 이상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화선 작가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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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 시장님 그리고 여러분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죠 가천대 길병원 박흥규 부원장님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인천 화룡점정을 부탁드립니다 네, 여러분 커다란 박수로 이 순간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소로 함께 사진 촬영 잠시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? 눈에 그리고 핸드폰에 마음에 모두 담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을 우리 천사입니다 정리 여행 여행 고려 저 같이 여행 다시 여행 남은